박현주 회장은 미래이셋을 국내 제1의 금융그룹으로 키운 셀러리맨 신화의 상징입니다. 하지만 지난 21년간 너무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배구조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한 듯 합니다. 그러다 보니 박 회장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.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개척자와 돈만 아는 투기꾼이 그것입니다. 박 회장이 꿈꾸는 아시아 대표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려면 미래이셋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입니다. 그래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말처럼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